대한민국의 최장기 최정예 파병보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도움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3년간 10만회가 넘는 완전작전을 담당한 동명부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군사 외교관이자 국가대표로서 최선을 다하여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아미 히어로 참전용사 여러분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부대의 체력 참전용사님께 대하여 강례 충성